이제 저희가 배웠던 개념들을 토대로 저희 프로젝트의 기능들을 구현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컨택트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하는 메소드를 만드세요. 이 컨스트럭터에서 미리 메소드를 바인딩 해주겠습니다. 처음 작성할 메소드는 thisHandleCreate 이 메소드는 데이터를 추가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handleRemove입니다. 이 메소드는 데이터를 제거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thisHandleEdit 이 메소드는 데이터를 수정해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미리 바인딩을 했으니까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줍시다. 먼저 handleCreate 메소드를 만듭시다. 이 handleCreate 메소드는 컨택트를 파라미터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thisSetState를 해줍니다. 내용은요. 컨택트 데이터를 update 함수, 저희 immutability 헬퍼를 사용하여 첫 번째 인수는 thisStateContactData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pushContac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아이템 하나 추가를 할 때도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전달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벌써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걸 구현해봅시다. handleRemove handleRemove 이거는 음 파라미터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라미터는 필요 없고 여기 selectedKey 이 값을 삭제할 때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봅시다. thisSetState 컨택트 데이터를 변경할 건데요.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하면 업데이트를 사용하여 thisStateContactData 이거를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제거할 땐 splice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splice 어떻게 할 거냐 하면 thisStateSelectedKey selectedKey 번째부터 한 개의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한 배열의 배열을 전달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selectedKey를 마이너스1로 설정합니다. 즉, 무효화한다는 의미죠. 벌써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 다음에는 handleEdit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thisSetState를 먼저 작성하고요. 그리고 컨택트 데이터를 update thisStateContactData 여기까지는 뭐 별 생각 없이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할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thisStateSelectedKey 번째 아이템을 수정하겠다. 참 여기에 까먹었는데 handleEdit에서는 어떤 handleEdit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name이랑 phone 파라미터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ame 값을 set 를 통하여 여기서 받은 name으로 설정하게 하구요. 그리고 phone 값을 set phone 여기서 받은 값을 여기에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메소드의 구현이 끝났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완료하셨으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새로운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컴포넌트들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저희 메소드를 실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